좌우합작운동의 중심인물 보겠습니다. 중도 우파의 김규식과 중도 좌파의 여운형이라는 분이 좌우합작운동을 벌였으나 결국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미군정이 처음엔 지지했으나 지지를 철회하면서 끝나게 되죠. 미군정의 지지 철회와 여운형의 피살로 좌우합작운동을 실패하게 되고 결국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2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도 결국은 비슷한 이유로 제대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우리 문제는 유엔으로 넘어갔습니다. 유엔에서 남북 총선거를 결정했지만 인구수가 우리가 불리해라고 하면서 소련이 거부했고 결국 유엔 소총회로 우리 문제가 넘어갔죠. 결국 유엔 소총회에서는 가능한 지역만 선거를 해라 라고 결정을 했고 그것이 바로 남한만 총선거 50총선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48년 5월 10일에 드디어 우리는 총선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의 반쪽짜리 남한만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의 김구와 김규식 세력이 남북협상을 가게 되죠. 남한만 하면 안 된다. 북한과 협상을 좀 해보자 라고 해서 북한에 가서 김일성 그리고 김두봉을 만나는데 평양에 가서 사김회담이라고도 부르는 남북협상을 진행하는데요. 크게 반영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주 4.3 사건이라는 것도 이 50총선거에 대한 반발로 이때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50총선거 전에 일어나는 남북협상과 제주 4.3 사건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50총선거는 꼭 아셔야 될 게 간선제입니다. 대통령은 직접 뽑는 직선제가 아니고 간접선거 간선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50총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은 거고요.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대통령 이승만을 뽑았습니다.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해서 정부가 수립되게 되죠. 대한민국 정부가 드디어 3년 만에 제대로 수립이 되었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주 4.3 사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또 한 번 반발이 일어나면서 여수 순천의 10.19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